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메이비 좀 덜어놓는거 쓰읍 하아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거미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네 아니다요 네 네 그렇게 없죠 하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근데 아까 4대 1대1대1 할 때 보니까 잘하시던데 네 잘했다고요 제가? 계속까지는 아니고 초반에는 근데 다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다 잘하시더라구요 제가 방어를 주로 하다 이렇게 그 게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해놓고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 대학생이어가지고 과제 폭탄 맞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과제하다가 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너무 제가 무사한거에요 그래서 이상하다는걸 느꼈죠 공격을 받았는데 들어오다가 마시더라구요 다들 이거 한번 들어가면 이제 뒤가 없으니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계속 몇명만 데리고 왔다가 다시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명만 데리고 왔다가 다시 가고 그러시더라구요 몇시야? 여섯시인가요? 어? 어? 아 6시네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어? 뭐야? 랩이 어떻게 챙긴거야? 맵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 막혀있어 맵이. 아 거기도 막혀있어요? 저도 막혀있어요. 어딜 가야될지 모르겠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예예예예. 1번 부대. 문제가 있어요? 아뇨아뇨아뇨. 공격을 받고 있다길래 어딘가에서. 제가요? 아니 제가요. 이게 뭐야? 우리 되게 가까이 있나봐요. 그렇네. 바로 컵인가 본데? 아아 그렇네. 아 진짜 금방 끝나겠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firingSamыв sauc music Rest comment 상인이 떠났습니다. 저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 소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뭘 많이 뽑으셨네요. 끝난 거 같은데? 벌써? 네. 아니 저 아직 갑사가 나오려면 뭐였는데 갑사.. 목장이 공격받.. 어 잘못 눌렀어! 어 내 방앗간! 내 방앗간! 내 방앗간! 일정한 방앗간을.. 최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두 번째 constructive 용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벌써 조크파즈 있네? 일을 하다가 멈추버리네요 일을 하다가 멈추버리네요 일을 하다가 3,4마리가 멈춰버리네요 일을 하다가 설정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아니겠습니까?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예 냉정해도 너무 냉정하시는데? 불쌍한 우리 애기들 다 죽고 다 부수고 난리났다 근데 왔다가 자꾸 가세요 말군 딤이랑 랍선 딤이 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네 어디서 오는거야? 아니 어디 계신거야? 아 완전 아 그냥 바로 마주보는 맵이네요 아 그렇네 넘어가려면 섬을 타고 넘어가야 되구나 뭐 비행체같은거 뽑아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맵인가보네 저도 2대2맵은 연습을 안해가지고 한번도 안해가지고 근데 그냥 미드라인정같은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같아요 옆에 탑이랑은 못가게 하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 근데 왜 뭐가 엄청 많으시네 벌써 저는 끝난거 같아요 내가 뭘 아 또 2대2맵은 달려 달리라고 왜 낑겨있네 문 만세 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oni 네 상인이 떠났습니다 아 아 경고가 되었습니다. 도구세는 지울 수 없습니다. 마이구부시님은 지금 보고 계신거에요? 일이 바빠가지고 모둘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따로 올려주시면은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goddess은 오늘은 Riversideon으로 manip권 한번 몸에 죽겠다ickiум 여기Marag에서도 연구가 완료를 만난게 와 여긴 무리인가? 아 깨운다. 아하! 곧 1번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돌입해볼게요. 그리고 곧 3번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으니 곧 강은? 곧 4번으로 성을 다 중입니다. 곧 원하십시오. 곧 5번으로 도움됩니다. 곧 5번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곧 2번이 forwards. 곧 5번이 계속 었어. 아 얘 솜처럼 2. 3. 5. 5. 5. 5. 5. 5. 6. 7. 남사님이 엄청 공격적으로 게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저쪽에도 왔다 가시고.. 6. 안 이어져 있는 건가..? 이거 무조건 배 타고 넘어가야 되나 봐요? 이게 비가 오면 다리가 끊겨요. 다리가 있었는데.. 비 오면은 끊기고 비가 그치면 다시 챙겨요. 2번 무대. 1번 무대. 연기가 완료됐습니다. 2번 무대. 어떤 일을 할까요? 흠.. 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쓰읍.. 쓰읍.. 아.. 최대 5마리까지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1500인데.. 장소 뽑을 때가 늘어서.. 이게.. 2500까지 올라가요. 아.. 2500이 최대에요? 네.. 그 이상.. 장소 5마리 이상 안 뽑혀가지고.. 옳지 감사합니다. 하.. 키를 찍었는데.. 어디였지? 장수 없으면 쓰지 않구나? 시간대 장수 2 장수 1 장수 1 장수 1 장수 2 1번 부대 흥 수리 가겠습니다 수리 가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밤이 되면은 안 보여져가지고 보통 공격을 밤에 많이 하더라구요 아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좋은 거 많다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콩 2번 부대 1번 부대 과즙 구경 또 왔다 가셨나요? 누가요? 제가요? 네 저거 안 했는데 방금 싸웠는데 네 싸웠어요 근데 그러고 더 안 들어오시길래 나 황소 들고 오시면 일해야지 왜 이래요? 저거 뭐예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저거 왜 해석이 나지 않은거예요 어입 이제 슬픔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요? 저거는 바로 코스티해진다 끊임없는 소리 저거에 씻는답니다 저거에 퀄리지않을 못하고 problem 저거에 조IST않을 못하고 있다가 직접 쭈어는 전자력을 맞춰라 1번 2번 2번 1번 모두 이동하라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모두 이동하라 적의 공격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을 시작해 실패했잖아요 이동하겠습니까? 네? 맞춰 건물을 점령 당했다고? 진짜 약해. 이제 본격적으로 죽으러 오신다면 난 여기까지 만든 것만으로도 안 됐어. 안 돼. 열심히 싸워. 아, 이게 일본 거였구나. 아까 이거 봤는데. 죽어가고 있다. 나는 장수가 한 마리 더 죽였다. 노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장수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초가 불리는구나. 네, 바로 부활이 안 되고. 좀 있어야지. 아, 일본한테 졌어. 아, 기분 나쁘다. 그 발언. 킹시국에 이거 뭐하는 짓이죠? 네? 아니, 우리 설령한, 설령한 백성들 다 죽어가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떡하냐. 나쁜 일본 문제.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아, 채팅창 좀 킬게요. 설령한 백성들 다 죽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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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